당신 함께 계시오면 나의 님이시여 당신의 아픔은 얼마나 극심하였을까요? 처와 쓸개를 마시게 하면 뒤엉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일까요? 주여 나의 님이시여 끝없이 받아내야 하는 고통일지라도 당신 함께 계시오면 나 두렵지 않사옵니다. 나의 이 모든 고통이 당신께 온전히 향유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인간의 존엄성은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체면이나 자존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세우는 이 시대에 내가 받아내야 하는 이 고통에 참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체면이나 자존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이웃의 존엄성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게 하시오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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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